매력적인 사람들의 대인관계법 41가지입니다. 1.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인간관계에 있다. 2. 내 인생에서 소중한 스물명을 꼽아라. 3. 정직과 신용을 무기로 삼아라. 4. 행복해지려면 인간관계에 충실하라. 5. 인간은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 6. 인간은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7.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8.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을 먼저 알려라. 9. 먼저 다가가 호감을 표현하라. 10. 친밀한 협력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11. 매너가 경쟁력이다. 12. 유머를 사랑하고 유머를 즐겨라. 13.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라. 14. 즐거움을 전염시켜라. 15.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라. 16. 상대방을 긍정하고 존중하라. 17. 우리가 되는 공통점을 찾아라. 18. 좋은 이미지를 가꿔라. 19. 편안한 관계가 될 때까지 시간을 투자하라. 20. 상대에게 협조하라. 21. 상사를 존경하라. 22. 만족이 최상의 관계를 만든다. 23. 고객은 수단이 아니다. 24. 부하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라. 25.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26. 평등하게 대하라. 27. 주먹을 펴야 악수를 할 수 있다. 28. 권위주의를 버려라. 29. 부하를 친구로 생각하라. 30. 커뮤니케이션은 공기와 같다. 31.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 32. 아킬레스의 건은 건드리지 마라. 33. 정일한 적은 모두 없애버려라. 34. 스스로 쾌감을 조성하라. 35.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하라. 36. 감정이 담긴 커뮤니케이션을 하라. 37. 배려하라. 38. 겸손하라. 39. 편견 없이 대하라. 40. 스미스 정신을 갖추어라. 41. 화를 통제하라.